진짜? 오옹 전기 충전 오옹 열 사람 못 간다고 왜 이게? 아이 생각해봐 옛날엔 다 밑에 일찍에서 얼마 힘들어 super 660만원 꽁짜네 정말 대박인데? 이렇게 하라고 안 야 이렇게 요 конечно 나도 봤었어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 이게 바다 합법으로 거울러 왔을걸 요즘에 가려? 이거.. 이거 합치면 나와 이거 이 정도는 구.. 이야.. 사장방 멋진데? 응? 어우 난 얘기 진짜 이거 좋아 수어 사이즈 스커드 이거 우와.. 어 커피 한잔 줘봐 커피 한잔 줘 이야 죽인다 되게 잘해놨다 되게 잘해놨네 이거 진짜 맘에 드는데 이거 이거 아이디어 쥐잉 내려가고 이거 계단도 되게 이쁘게 잘해놨네 커피 참고로 줘요